하이리도 나갈거야? 신발 신껄룩 나갔다 보자 얼른 추운데? 하이리는 추울 것 같은데? 아까만 햇빛나서 하이리가 여기서 콩콩 뛰었는데 세상에 비오더니 이렇게 또 눈이 와요 할머니 휙 나가니까 온통 세상이 다 이러네요 우와 눈이예니 우와 눈이 옵니다 온통 세상이 다 하얗게 저 지금 선이 안보여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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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는 지금 나와서 애들이 지금 오나 아이고 너는 언제 왔어? 아이고 얼른 들어가자 아이고 들어가자 얼른 들어가자 추워 뛰어가 얼른 뛰어들어가 아이고 눈 다 맞았네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라 할머니 머리에도 눈이 왔죠 눈 맞아봐야죠 김밥 만들어놓고 또 씌워놓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이리하고 나갔다 왔어요 아휴 눈 맞았어요 저도 빠이 우리 하이리 어디 봐 눈 맞았어? 눈 맞은게 보여? 눈이 있네 눈이 육각형이래 육각별 모양 찾아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만드셨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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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